헤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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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에서 날아차기! 점프에서 발차기! 헤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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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일반적인 폭행 아니야, 이거? 나 엄청 잘 싸우는데? 자, 오늘은 파티 애니멀! 그 옛날에 갱비스터?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. 아마 싸우는 게임인 것 같아요. 갱비스터랑 비슷한 게임인데 친구들 찾아서 하면 웃길 것 같아요. 캐릭이 술 취한 모습이라서 재밌을 것 같다고? 이렇게 추천해 주신 거 봤는데 진짜 술 취한 것 같아. 키도 갱비스터랑 비슷해. 만세가 있었던 것 같은데. 힐클릭인가? 아 힐클릭이거네. 안녕하세요. 자, 이거는 튜토리얼 같긴 해. 튜토리얼. 이렇게 키를 좀 익히라고? 이렇게, 이렇게. 어, 설명서가? 어, 잘하고 있습니다. 계속 진행해 주세요. 점프! 점프하라는 말 같은데? 점프! 근데 이렇게도 올라가실 것 같은데? 펍은 위로 올라가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... 자, 원래 방식대로 할게요. 자. 와우! 이거 다쳤어. 추퍼춥스? 뭐야? 얼굴 다쳤어. 저클릭. 여기 잡으면 안돼. 손잡이. 아 이게 올리라고? 아 가벼워서 그런가 아 엄청 웃겨 아 적어도 누르는거 있네 아 이거 묵어도 안된다 자 여기서부터 시프트 아 땡 아니? 아니? 야 너무 쉬운데 이 게임? 내가 잘하는건가 또 또 이거다 또 이거다 이걸로 저걸 때리라는건가? 들어 아 아니 뭐지? 저 뒤에 뒤에 한 명처럼 때리라는거 같은데 아 헤딩이 헤딩이 이거구나 이거 이거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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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왜있냐 했더니 이렇게 머리 박으라고 머리 아 아 이거 왜 안쳐지냐 저걸 쳐야지 저걸 다시 뒤면서 펀치 아 화분 말고 다시 뒤면서 펀치 아 타이밍이 늦었나? 아 이거 손에서 떨어져야되는데 이게 안떨어진다 어떡하던데? 아 얘 그냥 장착이 돼버렸는데 장착이 됐어 아니 사탕을 손에서 안나져 F? 아 F 아 점프를 하지말고 뒤면서 아 이거다 오 됐다 그 다음에 우클릭하라는거 같은데 점프 발차기 점프 우클릭 와 개쩔어 F 됐다 어 잡았다 오 됐다 됐다 오 F 아 이제 알려주네 오 오 아 이거 올라가라는가 보다 어떻게 스페이스 점프 잡고 접고 접고 스페이스 잡고 스페이스 잡고 스페이스 잡고 안된다 어떡하지 큰일났다 뒤에서 달려서 점프 어떻게 아 꼭 누르고 계시더라구 오오 와 이거 시청자님분들 없어서 나 절대 묻겠다 아 고비가 왔네 힐 누르라는거 같은데 아 이거 피해라고 점프로 이해했어 아 힐이 안 눌러지는데 힐 누르는거 맞아? 이거 힐 힐 피하는거 맞아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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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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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워서 이기라는거 같아 자 파이트 으이 으흑 뻗치 날아차기 발차기 발차기 Festival musun 발차기 Guild j 점프에서 날아차기 Mal Connected adult alternativ 이거 일반적인 폭행 아니야, 이거? 나 엄청 잘 싸우는데? 펀치! 뚜껑해! 뚜껑... 아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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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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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눈... 눈... 시작해, 시작! 발로! 펀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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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채기! 와... 나 엄청 잘 싸우는데? 죽었... 화가 안 풀려. 으하하하하하하... 끝난 것 같은데 화가 안 풀려. 이 자식! 이 자식! 이 자식! 끝! 가자. 우와... 나 엄청 빨리 깬 느낌인데? 그치? 아, 귀여워. 약간 캐릭터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. 정품 나오면 사가지고 친구들 모아서 해야겠는 거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